아유, 감사합니다. 또 올게요. 감사합니다. 잘 가요. 사실 저도 힙합 노래 부르실 것 같아요. 진짜 궁금하다. 어떤 신곡을 할까요? 발라드 같은데?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CCM! 아, 정말? 네. 반전이다. 정말 의외다. 제가 겉모습과 달리 크리스찬입니다. 그냥 힙합을 좋아하는 그냥 크리스찬? CCM을 들었을 때는 하루에 그냥 나쁜 생각이 들었던 것들이 다 없어져요. 힙합으로 들어서 에너지를 많이 썼을 때 CCM으로 힐링하는 하지만. 어머니, 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친구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딱 20분. 그의 인생을 내는 그의 인생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